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MSCI의 한국지수에 편입될 만한 종목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관련해서 하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MSCI 한국지수에 새로 편입될 종목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부터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MSCI 정기리뷰 이제 11월 7일 날 발표가 날 겁니다. 11월 7일에 어떤 종목이 MSCI 한국지수에 새롭게 편입되고 어떤 종목들이 편출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11월 26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에 들어가고 실제로 수급이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시장에서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더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편출되는 종목에서는 또 수급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상황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우리 시장에서 한 종목이 새로 편입될 거고 2개에서 8개 종목은 좀 편출될 거다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우리 시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자격 조건을 이탈하면서 아마도 편출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 한 종목이 편입될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로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편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편입은 거의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시가총액 상향 기준점 버퍼에 거의 도달을 했고 초과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6조 원 시총 6조 원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현대로템 시총이 지금 6조 9천억 원입니다. 거의 7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초과를 했고요. 최근에 또 현대로템 주가도 잘 갔잖아요.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스몰캡 지수에서 일단 스탠더드 지수로 편입이 이동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족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7일에 발표될 때 현대로템이 한국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가도 좋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들도 너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겨울이다, 우리 시장 지수는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현대로템에는 겨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곧 찾아올 텐데 현대로템은 여전히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차트입니다. 1년 보니까 지금 주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6만 8천 원대까지 최고점 찍었다가 일단 6만 6천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어려워도 지금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3분기 1,3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가 나온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계약 수주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루마니아에서도 전차 수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주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말씀드리는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는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의 주가 어떻게 될까요? MSCI 한국지수 편입이 좋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희가 8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LS 일렉트릭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은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동종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 주가가 뭐 횡보는 하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오히려 이런 이슈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로템은 LS 일렉트릭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좋은 운풍이 이어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갈까요? 그걸 저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차트를 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보시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현대로템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계속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LS 일렉트리처럼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이슈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지 과연 현대로템의 주가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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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